명절 연휴에는 평소보다 가정폭력 신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구에서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38.8건으로 2019년 한 해 평균 28.7건에 비해 31.7% 늘어났습니다. 대구지방경찰청은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명절 전 위기 가정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 또 보복 피해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는 신변 보호를 제공하고 여성 긴급전화 1366 등과 연계해 상담 치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